너의 회색빛 이 세상에 네 입술만 붉게 된다 입을 마시려던 그 순간 꿈에서 깨내 하지만 네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잡았던 손의 온기가 이렇게 따스한데 밤이면 내게 다가와 그 집이 되면 사라져 매일 이렇게 똑같이 너를 빌낼 순 없난다 어두운 꿈인 걸 알지마 오 제발 내 떠나지 마라 드림걸 서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좌운 쑥찜질 패드 여자한테 정말 필요한데 뭐라 설명하기가 그렇다면 직접 해보세요 더 이상 여자를 차갑게 두지 마세요 좌욕 대신 간편하게 좌운 패드 써보면 알아요 예지민 좌운 쑥찜질 패드 네 다음은 고도몰로 창업해 성공한 사연이네요 처음엔 잘 될 거란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행복하네요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제 첫 사업은 성공이랍니다 당신의 첫 창업 이제는 고도몰이네요 레밋대 새 아이템 감각적이네 레드 업무 고객 수준 봐 비결이 뭐야? 다다다 거기 아 성공한 쇼핑몰은 다 한다는 카페24 750명 전문가들이 트렌드 분석부터 마케팅까지 다 해준대 온라인 쇼핑몰 다다다 해주는 카페24에 맡겨라 눈이 많이 오면 고속도로 진입은 자제하시고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변 주차는 삼가셔야 합니다 눈으로 미끄러워진 지하철 공사구간을 지나실 때에는 특히 서행운전 기억하세요 언제나 안전운전 교통정보와 날씨정보가 있는 MBC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중파 900kHz 표순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1969년 퐁피도 1995년 미테라 2012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차 시트루엥 DS5가 시대를 바꾸는 리더들에게 바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차 시트루엥 DS5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차 시트루엥 DS5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향기롭게 자유롭게 함께 있어 빛나는 우리 언제라도 함께해요 신동의 심심탑파 지상체대의 수요 신동의 심심탑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일부만 하고 갈려고 했던 샤이니를 붙잡고 계약재결 1시 25분까지 23분이었습니다 슬쩍 넘어가주세요 계약은 2분정도 계약은 계약이니깐요 사진찍다하면 2분 넘어가요 괜찮으세요? 23분 아직입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대한 질문들을 몇개 더 해봐야 되는데 아직 조금 못해본 것 같은데 내 이상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은 요구를 안 물어봤습니까? 요구를 왜 물어봤는데 예 외국 배우를 얘기해서 아 우리 작가가 못적었어요 니rauen줄 미안 적으셨네요 이게 누구입니까? 카야스코델라리오 누구에요? 영국 배우인데 스캔스나 제가 이분을 영국에 갔을때 잡지사 파티를 갔는데 이 분이 계신거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뻐라. 원래 좋아했는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서. 아, 정말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 있지? 태어나서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뻤어. 태빈 씨. 아, 이거 말고 다른 사진. 다른 사진이. 다른 사진이 엄지를. 따봉. 태빈 씨, 어느덧 성인이 다 됐어요. 머리 낸 줄만 알았는데. 그 감정 섞인 목소리 들으셨어요? 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사지 말고 다른 사진이 엄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태빈 씨 혹시 숙소에서 방 따로 씁니까? 저랑 같이 쓰는데 태빈 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자, 여기까지만. 잠시 후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로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샤이니의 이상형, 단체 이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얼굴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거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거에 잘 매칭되는 샤이니의 이상형을 연예인 중에서 한 명 뽑아 봅시다. 이런 거 재미있을 것 같아서. 민호 씨, 얼굴 중 가장 내가 원하는 코가 높아야 된다거나 뭐 있습니까? 전 눈이요.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시력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딱 봤을 때. 쌍꺼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선한 눈빛. 아, 선한 눈. 살짝 어떻게 보면 눈꼬리가 좀 처져 있는 듯한. 살짝. 눈꼬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섭기 때문에. 눈꼬리가 좀 처져야지. 살짝 뭔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천사 같은 눈빛. 눈 마음이 초롱초롱한. 그럼 눈이 커야겠네. 그러면 확실히. 눈이 크고 살짝 눈꼬리가 처지. 말룬. 좋습니다. 눈 얘기했고요. 태민 군. 전 마음이요. 얼굴. 얼굴이요. 안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몇 단위인데 당신한테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말고 그냥 그렇게. 그렇다면? 저는 몸매. 그렇다면. 몸매. 좋은데? 저희는 얼굴, 코, 턱. 몸매. 몸매. 몸매 할 때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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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나올 때가 너무 나오고 들어갈 때가 싹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의 몸매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다들 섹시한 건 당연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키가 큰 신분을 좋아하는 거 있고. 많은 신분을 좋아하는 거 있고. 좀 살집이 있으신 분을 좋아하는 거 있고. 태민 군이 모델 비율을 좋아해요. 네. 비율을 주는 사람 좋아해요. 7등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럭지가 긴 신분. 근데 기럭지만 길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체형이 이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깨가 너무 넓지도 않으면서. 뭐 정당하게. 정말 모델 보고. 연예인 중에 굳이 꼽자면. 그 몸매만. 연예인 중에 굳이 꼽자면. 몸매만. 얼굴 잘라낼게. 잘라낸다는 것도 너무 무섭네요. 빼고요. 저는 애프터스쿨의 나나씨도. 진짜 완전 비율로 갔네.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모델 출신이라고. 아무래도. 좋은 몸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키군. 저는 입술이. 입술이. 그 약간 원래 색이. 좀 핑크빛 나는 사람이에요. 메이크업 안 해도 이렇게. 저는 화장을 짙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화장도 짙게 안 하고. 메이크업을 덜 해도. 조금은. 입술이 핑크빛. 너무나 앵두 같은 입술. 원유우 형. 저는. 네. 약간 요정귀라고 하죠. 요정귀라고. 진짜요? 이렇게 살짝 서있는. 예. 고아라씨처럼. 그렇죠. 그런 뭔가 요정귀를. 뭔가 특별한. 엑소의 찬열씨도. 그렇죠. 약간 뭐 리미티드 에디션 같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래화 아이템 같은 느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엄마가 득템하신 느낌. 뭐 그런 느낌. 아직까지 니티에요. 이상하게. 몸매는 모델이고. 아직 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종현이 형이. 저는요. 오똑한 코를. 딱 서있는. 네. 코가 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가 크지 않고. 그냥 오똑하게. 작은데 오똑. 네. 선이 이렇게 딱 살아있게. 비율이 좋아서. 얼굴이 좋아서. 사실. 코가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형하는데. 코가 많이. 맞아요. 중심이다보니까. 중심이다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수술티가 좀. 나를 정도로. 오똑한 코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코가 큰 거는 별로. 그렇게 딱 잡혀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부드럽게. 유를 그리는. 동글 동글. 사악. 오? 오니씨. 왜요? 하나 더 추가? 뭔가. 종합됐어요. 누가 딱 생각났어요? 누구시죠? 연예인 중에 있어요? 연예인은 아니시고요. 저희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네. 누구신데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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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을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눈썹을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눈썹을 얘기 안 했어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우리 샤이니의 이상형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다른 질문들은 뭐 사실. 할 필요가. 아. 슈퍼주니어 중에 은혁을. 어. 그렇게요. 네. 왜? 은혁형. 뭔가. 요즘에. 네. 뭔가. 좀 멋에 빠지셨죠. 옷이라던지.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눈에 띄게. 씀씀이가 좀 커졌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는 조금. 소심하게 썼다면. 이제는 확실히 자기 투자를 할 줄 알았어요. 예예. 그럼 밥도 사드시고. 예. 본인 것만. 아직은. 아직은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본인 위주에요.